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60년대의 미녀, 미녀 트로이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80년대의 쌍팔년도의 미녀 그리고 요즘 2000년대의 미녀의 트렌드가 있듯이 성형수술에도 60-70년대의 아줌마 쌍꺼풀 그 2000년대의 강남성계 삐약이 그리고 요즘에는 앞팀, 뒷팀, 위팀, 밑팀, 풀팀, 사방팀 등의 이러한 어떤 일정한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풀페이스 필러 혹은 풀페이스 지방이식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1, 20년 전까지만 하여도 볼륨 성형이라고 하여 얼굴을 빵빵하게 하는 성형수술이 유행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육질은 이렇게 통통한 모양입니다만 왜 현실은 그렇지 않은지 팩트체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름이 하나도 없는 연예인이라 또 얼굴에서 이 노란 동그라미 뼈가 드러나 보이게 되면 나이를 알 수 있다고 하여 관상학에서의 노골, 골이 노출된다는 노골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는 성형외과학의 개념이 아니고 관상학의 개념입니다 이 노골이라는 말은 진로소주의 참진 이슬로에 나오는 노자로 드러내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한문 글자입니다 즉 골이 드러난 얼굴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그의 상대적인 개념인 노육 즉 얼굴에서 뼈가 보이는 게 아니라 육질인 살덩어리들이 더글더글하게 보이는 개념입니다 여기 이 분의 피부 아래쪽에는 눈 밑에 노란 눈 밑 지방의 육질이 그리고 팔자주름 위쪽으로는 노란 볼살 지방의 육질의 살덩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맨 얼굴에서 이러한 음영이 보이는 것을 노육관상이라고 합니다 이 중년 얼굴의 얼굴을 보시면 눈 주위의 노란 동그라미 즉 이 해골 모형의 눈 주위 뼈 노란 동그라미 음영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얼굴 피부에서 뼈가 보이는 노골 현상이 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 피부 아래의 눈 밑 지방이 붉어져 보이는 것으로 보아 눈 밑의 지방이 피부 겉으로 보이는 노육 즉 육질이 노출되는 사인을 보이고 있는 얼굴인 것입니다 이 중년 여성의 경우에도 눈 밑 지방이 붉어지는 노육 현상 볼살 지방이 처지는 노육 현상이 동시에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보자면 이분의 경우 피부 탄력이 아주 좋아서 얼굴에 육질이 많긴 합니다만 노육 현상은 잘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이 여성의 볼살이 조금 전 여성의 볼살보다 이쁘지 않은 이유는 이 심부볼살의 음영이 피부 표면에서도 보이는 노육된 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입 안쪽으로 해서 간단하게 지방출산을 하여주는 심부볼 지방제거를 하게 되면 노육관상을 교정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불독살과 턱끝살 사이에 함몰된 부분을 하관 받침 지고 지방식으로 채워준다면 이 노육된 부분이 캄프라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눈 밑 지방에 노육된 관상은 결막적으로 레이저를 이용하여 지방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보통 중년에서는 왼쪽과 같은 노골현상과 오른쪽의 노육현상이 동시에 같이 존재하는 경우가 90% 이상이 되므로 단순히 눈 밑이 꺼졌다고 하여 필러를 맞게 되는 경우 노육된 얼굴에 더 육질이 추가되어서 디룩디룩한 살집이 많은 얼굴이 되므로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아이들 얼굴에서는 얼굴에서 뼈가 보이거나 눈 밑 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나이가 들면서 슬프게도 노골과 노육현상이 다 나타나게 되는데요 뼈와 살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잘 골과 육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 뼈와 살이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지 않도록 잘 수술하여 준다면 성형한 티가 나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예쁜 동안형 얼굴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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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